우리는 빛나는 아이디어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떠올리면 무한한 창조의 아이디어, 비즈니스 아이디어, 풍요의 아이디어, 그리고 감동시키는 아이디어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보미였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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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 알면서도 하루하루 지나가고 느끼면서 매일매일 미뤄가고 그래서 해보고 싶은 나보고 싶은 저세 단어 모두 꼭 갈러니 내 산속에도 저 바닷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내 삶을 안하고 지금처럼 좋을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봐요 힘들다 불편하지만 말고 사는 게 고생이라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행복한 인생 포기한 삶을 살며 흐름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삶이 끝나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니 나 바라는 대로 성공! 가위랄라 이 음악은 이 음악 나를 한 번도 이 음악이 그의 여행을 이 음악은